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로세 두 딸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같이 동조하게 된 로세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의 망한 소돔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어요 거기서 또 문화도 발달했었을 것이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막 네온사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서 도심에서 살았다면 그 죄악이 얼마나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심판이 유황불로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로세 두 딸은요 원래는 남편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혼자가 있었어요 예비 사위감이죠 로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 로세 사위들이 어땠습니까 로스를 통해서 여기 멸망한다 우리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위들도 역시 그 심판 가운데 같이 망해버렸어요 이 로과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쨌든 심판을 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산에 가게 됩니다 동굴을 찾아서 그곳에서 머물게 됐어요 은혜죠 남들은 다 죽었는데 여기는 구원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딸들이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세상의 도리로는 도저히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소돔 땅에 있었던 원래 알던 자기 남자들 다 죽었잖아요 없어 보여요 이제는 끝이 없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짜내서 자기의 씨를 잇는다는 게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전을 짠 거죠 이 일들이 이 두 딸들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이 됐던지 말이죠 치밀하고 신속하게 그 일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한테 술 진탕 먹여놓고요 첫째 날은 큰 딸이 그 다음에는 둘째 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닮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근친상 간의 죄를 이들이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아버지 롯은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장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두 딸들을 데리고 거기서 믿음으로 자꾸 가르쳤어야죠 우리 여기서 은혜답게 이제 살아야 된다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술에 취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둔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를 따른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도리를 쫓은 롯의 이야기가 딱 대조가 됐던 이야기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것 같이 저를 쳐다보시면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리뷰도 하시고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미리 말씀도 읽어보시고 우리가 강의 설교라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을 작은 작은 씹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잖아요 스토리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내 삶에 과연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깨달음과 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카메라 렌즈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오늘 다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니까 무슨 이유에선지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헤브론 마무레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티버 형제도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도 새로운 터전을 향해서 이사를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난 20여 년 전에 애국당에 갔다가 거기서 온판 그냥 창피함을 당하고 돌아오거든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죠? 자기 와이프 사라 이쁘니까 혹시 자기 죽이고 뺏어갈까봐 여보 이제 나 누이라고 해? 나 그냥 오빠라고 해? 여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렇게 작당하고 갔다가 그 애국의 왕 파라오가 끌어갔잖아요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에게도 역시 꿈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아내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을 때 얼마나 창피당했습니까? 너 왜 거짓말했냐부터 시작해서 왜 너 때문에 우리 힘들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가난으로 돌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 그라리라는 땅을 가게 돼요 그런데 그라리라는 땅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실수 때때로 우리는 열심히 또 공을 들여서 살던 곳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이사를 할 때도 있고 혹은 어떤 전출명령 군대는 또 혹은 부서이동처럼 돼서 어딘가로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동을 가게 될 때 이사를 가게 될 때 도전을 꼭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이곳으로 왔을 때 도전들이 많죠 내가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여기서 나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도전들이 다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 최우선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될 듀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가 선택한 이 장소의 우선순위가 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로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로세의 가축들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많아지고 두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자기의 목초지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싸울 수 없으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아브라함이 다 우선권을 양보해 줬잖아요 로스는 어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곳 그게 바로 요단 지역이었잖아요 그곳에 가서 가장 최우선으로 정한 곳이 바로 소도만이었습니까 왜 그 당시에 거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저기에 가면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저기 가면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그걸 지적했잖아요 그곳에 죄가 만연되어 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른다 로시 선택한 곳은 죄가 많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 가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1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로스는 그래 거기 가서 얼마나 얼마나 어려움과 창피와 수모와 그런 삶을 살다가 도망 나왔던 로스와 두 딸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요 사실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볼 때 그 중에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은 정말 이 점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점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프라임 피리오드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떤 전성기 그거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는 어디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통 제가 화요일에 출근하거나 이러면은 짜게 전화신방을 돌거나 그러거든요 한 성도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멀리 계시지 마시고 좀 이제 여건이 되시면 아예 펜사콜라 쪽으로 이사 나오셔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노년에 뭐 그렇게 바랄 게 있겠냐고 뭐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복을 줄 수 있겠냐고 가장 행복 줄 수 있는 건 믿음 생활하는 거자고 교회 가까이 계시면서 믿음 생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맞다고 상황 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이 믿음의 건면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아멘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쾌락 명예 건강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만큼 더 우리는 갈급해져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채우지 못하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 노력한들 계속 목마라요 목이 너무 탈 때 탄산음료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바닷물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바닷물은 짜니까 처음부터 안 좋겠네 소다는 처음에는 시원한데 금방 목마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진지한 점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로처럼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실수해요 해요 정말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원래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오늘 또 실수하잖아요 똑같은 실수 또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봐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실수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너희들 이 실수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사를 간 장소가 어디래요? 이거를 언급하는데 우리 1절 말씀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마무래해서 내계부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산 지역이 어디래요? 내계부 땅에 속한 그랄이라는 곳이에요 그랄이라는 땅에 살게 됐어요 내계부 땅에 속한 이 내계부라는 곳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헤브론 전체 큰 헤브론 지역에서 남쪽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쪽을 뭐라고 부르냐 내계부를 뭐라고 부르냐 남방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쪽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내계부라고 하는 곳은요 이 아브라함이 수많은 가축들 가지고 있잖아요 목자들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유목민이니까 그 소들 막 이렇게 가축들 풀어놓고 풀 뜯어먹게 하고 그게 박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박목을 하기에 좋은 광활한 지역이 바로 이 그랄이라는 그 지역이었어요 내계부 남방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역이 아브라함이 전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내계부 지역에 언제 방문했을까요? 이 내계부 남방지역을 앞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쨌든 어쨌든 힘들게 힘들게 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오고 나니까 어때요? 아 역시 하나님 약속의 땅이 여기구나 라고 하고 좋았어요 아니면 형편이 만만치 않았죠? 이미 현지인들이 괜찮은 자리 목들은 다 자리 잡고 있고요 아 이게 아니다 싶어서 산쪽으로 산간쪽으로 옮겼더니 여기도 여의치가 않고요 그러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간 게 그때 내계부 지역을 내려갔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온 가족 다 데리고 그때는 사실 로또 다 같이 데리고 있었잖아요 내계부 있다가 여기도 좀 엄청난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그때?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때 방문했던 곳이 바로 여기 내계부 남방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여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또 여기로 이사를 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까 제가 서론에도 언급했지만 아내 때문에 혹시 자기 죽을까봐 누이라고 하라고 하고 그래서 뺏겼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래요 과거에는 애굽의 실세였던 당시 파라오 그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겼었거든요 누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데려가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 그랄이라는 땅의 현재 그 땅의 실세잖아요 왕이잖아요 아비멜렉에게 또 똑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뺏깁니다 이 그랄이라는 성읍은요 사실은 블레셋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블레셋 민족들 그 블레셋 민족의 성읍 중에 하나가 이 그랄입니다 원래 그런데 왜 여기서 그랄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전체 왕을 통칭하는 뭐라 그럴까요? 호칭이에요 호칭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고요 로마의 왕을 그때 황제를 가이사 가이사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왕의 호칭인 거예요 왕명인 거예요 아비멜렉이 똑같은 블레셋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아비멜렉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보세요 그럼 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되지 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느냐 그 블레셋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그랄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한 거죠 마치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있는데 그 10개 지파 중에 가장 수요가 많은 민족이 어디였죠?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통칭할 때 때때로는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브라함이요 사라와의 족보를 따져보면 분명 누이는 것은 맞아요 누이인 것은 확실해요 족볶 가운데 동생이거든요 사라가 그때는 사실 이제 가족끼리도 결혼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율법으로 제정이 된 이유는 그때는 이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친상 간의 그런 결혼들이 제도가 없어지기 시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 아비멜레에게 뺏길 때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은 게 참 치졸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왜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고 또 그 아내한테도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요 당신이 내게 베풀 수 있는 은혜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미리 교육을 시켰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치졸하고 비겁한 사람인 거죠 인물 자체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질문을 하나 갖게 됩니다 아비멜레는 왜 굳이 지금 살아야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현재 본문에 나오는 90 years old 90세입니다 90세 이 90세된 여성을 자기 부인 만들겠다고 왜 데리고 갔을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셔야죠 90세 할머니를 왜 부인으로 데려갔냐라는 말이에요 아니 20여 년 전이야 애국에서는 그래도 그래 20 몇 살 더 젊었으니까 24, 25년 전이니까 그래 그때는 그래도 봐줄만 했나 보다 예뻤나 보다 그래서 데려갔다 하지만 지금은 90 years old인데 사실은 89이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89세겠죠 물론 우리 교회 70대 80대 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딱 보면 미인인 거 인정합니다 미인이세요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미인이어도 부인 삼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비멜레는 왜 90 years old 할머니를 데리고 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것만 제가 따박따박 조금씩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어떤 주장이냐 당시 사람의 수명이 평균 150세 안팎으로 살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당시 89세 그러니까 90세의 나이는 요즘은 보통 평균 한 80대 정도 살아간다고 보면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한 45에서 한 50 정도 나이로 출산을 하는 거죠 게다가 사라는 아직 출산도 안 했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은 몸이잖아요 처녀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젊고 아름다웠지 않았겠는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주장인가 하나님께서 사라가 경수도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몸을 회춘시키셨다는 거예요 젊어지게 그래서 예쁘게 보이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충분히 세 번째가 뭐냐 저는 이거를 좀 많이 따르고 동의를 하는데요 당시 힘과 좀 재산이 있었던 어떤 부족의 족장이거나 이런 사람의 이제 가족 누이들은요 왕이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왕들이 이제 자기의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향력 있는 부족의 족장들 특히 이제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소돔 고모라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도 자기 군사들 키워가지고 찾아오기도 했고 이러니까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누이라고 하니까 거기를 데려가서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가 아비멜렉 왕도 사라가 막 예쁘고 막 너무 매혹적이어서 데려갔다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힘과 재력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 데려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어느 것 하나 성경이 딱 그래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센스를 가지고 본문을 그렇게 살펴보면 돼요 어떤 거를 선택한다고 해서 본문이 크게 막 무너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되던 간에 확실한 팩트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만 말한 거예요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라는 또다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인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의 순결, 정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살기 바빠요 참 이게 참 치졸하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더 친구하기 싫을 것 같아요 자기 목숨 부재하겠다고 당당하지 못하고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게 사실 뺏긴 거잖아요 그것도 두 번이나 심각한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더 최악이 뭔지 아세요? 이 아빠의 실수를 똑같이 그 아들 이삭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바람피는 아들 아버지 밑에 또 바람피고 이런 게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막 전가되는 것도 우리 보게 되잖아요 참 이게 죄성의 무서움입니다 이 영향력이 간다는 게 뭐 그랬다고 해서 똑같이 아들에게 가는 건 아닌데 영향력이 그렇게 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하나 가져야 돼요 왜 이 아브라함은 20여 년 전에도 이 실수를 해놓고 오늘 왜 똑같이 또 실수를 하고 있는가 그때도 호대에게 수치심 다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면서 왜 지금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인 것 같아요? 성은 자매 왜 그런 것 같아요? 왜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예요 아브라함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아닌 척하지만 누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약점인 거예요 누군가는 명예를 우선시하다가 그 명을 지키겠다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 보이지도 않고 죄란 죄 온갖 죄 마음대로 막 짓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중독 도박 이런 거에 유난히 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아가야지 이거 내가 끊어야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답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은혜에 자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절대 혼자 못한다니까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주일 한번 나와서 믿음 지키겠다 쉽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성경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인간의 객관적인 죄성을 고발하는 것 이 성경의 진짜 이 팩트 사실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저는 다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가 실수한 거 다 가려주지 않아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해서 가리지 않아요 물론 역대기에 관점에서 볼 때는 다윗의 많은 큰 실수는 어느 정도 덮어 왜? 이게 다시 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컨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열한기 상한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사사기의 그 율법의 관점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을 일일이 이렇게 고발하듯이 그 사사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율법의 관점을 가지고 다윗의 실수들도 다 고발하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면 속임수를 일삼았던 야곱 오죽하면 이름 야곱이란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는 사람 사실 그 사람 덕이 됐겠습니까? 주변에 형 속여 먹고 팥죽 팔아먹고 장작권 뺏어가고 자기 한대로 고스란히 당하잖아요 외상촌 라반한테 똑같이 당하잖아요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신다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뭐 진짜 무슨 예수님과 같은 삶을 진짜 살아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다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긴박한 상황 지금 아브라함이 또 아비멜렉 앞에서 실수해가지고 뺏겨간 그 상황 이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도 이제 급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이 이방인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엄중한 경고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흐라흐라흐라 꿈에서 이랬겠죠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도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이방인의 왕들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에게도 그랬고요 바벨론의 왕 너브갓네살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사실은 이슬람 문화에 사는 누군가에게 급할 때 예수님의 꿈에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사람들도 나타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죠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왜 하나님은 올마에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당신의 그 언약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한 이 타이밍에 만에 하나라도 아비멜렉에게 들어가서 만약에 동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의 아들은커녕 부정한 아들로 낙인 지키겠죠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정작 실수한 건 아브라함인데 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 그때 바로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실수한 건 아비멜렉인데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 막 힘들게 하고 애굽당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 똑바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 아비멜렉을 그렇게 뭐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꼭 이거 같아요 아들이 막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빠가 심각한 상황에 손발 걷고 나서서 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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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렇게 막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느낌 너무 송구한 거죠 하나님께 그렇죠 아니 그나저나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억울하죠 사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니 유부녀를 뺏어온 것도 아니고 분명 누이라고 하니까 또 이 여자도 자기 오라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데려온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을 거야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들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은요 이 억울한 심경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자기를 변호하는 아비멜렉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의로운 한민족을 멸하시려나이크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클레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누가요? 아비멜렉 이방인의 왕이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 4절에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참 의아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도 아닌데 그 사람이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여기서 의롭다 의로운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짜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짜디크가 공정한 합법적인 진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정한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그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우리가 그런 의로운 민족이다 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막 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시점이 살아와 어쨌든 동침한 상황도 아니니까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비멜렉의 그 클레임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 모르셨다가 아 그랬구나 이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여인에게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한 거 네가 그렇게 공정하게 의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애하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공의 정의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극류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범죄로부터 막아주신 거죠 알던 모르던 죄는 죄잖아요 막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결국 아비멜렉이 누리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아니었지만 공의가 그를 그 민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긴 하는데 이제는 이 익스큐즈가 통하지 않아요 왜? 지금 이 땅에는요 이 세상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의의 절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핑계치 못한다 예수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없음을 누구도 핑계치 못해요 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억울해하는 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잘 가는 것 같은데 7절 말씀은 다시 좀 야속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7절 다시 우리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임으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너 죽는다 이래요 개혁계정에 보니까 너 죽는다 안 보내면 너 죽는다 그래요 하나는 대로 해 안 하면 죽어 이거거든요 얼마나 사실은 아비멜렉 입장에서도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개혁계정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예언자 우리 개혁계정에서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선지자 예언자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죠? 선지자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미래일을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사람 스피커 스피커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말하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이 아브라함은 내가 직접 택한 사람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거야 이 사람은 나랑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저 사람 가족 건드리면 너뿐만 아니라 너네 민족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실수하고 그 왕의 눈에 하찮게 보일지라도 내 사람이야 건드리면 너 가만히 안 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꿈에서 가뜩이나 압도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아브라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연해 주시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은 선지자야 예언자야 그렇죠? 그동안 이 아비멜렉이 알아왔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저 그냥 집에 잘 키운 군사들을 보유한 족장 부를 가지고 있는 족장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강을 건너온 히브리 사람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개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무엇보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아비멜렉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 우리 7절 다시 보세요 뭐라 그러냐 개혁개정으로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죠? 우리 구약성경에 보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 죄를 대신 씻어주는 중보를 하는 사람 제사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우리 오동관 전우사님 설계하실 테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분명히 이제 추궁하기는 해요 너 왜 거짓말했냐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냐 양과 소와 종들을 예물의 형식으로 바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무성어서 그걸 준 게 아니고요 제사장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 생명 보존하겠다고 아내 팔아먹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세요 지키시고요 보호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런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사실 오늘 실수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실은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꾀를 의지하고 거짓말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애국 때도 그랬고 오늘 이 아비멜렉 가운데서도 야 이놈아 너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이놈아 나를 좀 믿고 그래 니 아내라고 하면 누가 뭐 죽이냐 내가 너 여기까지 인도한 거 기억 못하냐 하나님이 이러실 법도 하잖아요 저 같으면 수십 번은 했겠어요 까먹을 때 하면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우리 아들들한테 가끔 내가 그러는가 봐요 저를 째려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자꾸 또 기억나면 또 혼내고 또 혼내고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뭐라고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어찌 보면 이게 바로 택한 받은 사람의 특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리빌리지에요 프리빌리지 베네핏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베네핏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특혜 요새 한국의 이 특혜 논란 때문에 난리입니다 한국 축구 감독 특혜 줬다 뭐 한다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세상은 특혜 주면 그렇게 난리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특혜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사실은 우리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막 부처처럼 막 살아가고 도에 완전히 잃은 사람처럼 살아가죠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주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목사님 종종 보면 부처 같으세요 이랬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 얘기는 그거예요 부사역자들 실수할 때 그거 많이 얘기 안 한다고 부처 같다고 그렇대요 이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그런데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볼 때 손가락질 많이 하죠 그러면서 너네들은 천국 간다고 그러냐 그렇게 멋대로 살고 천국 간다고 그러냐 네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말씀이 그러는 걸 어쩌겠어요 물론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가 중요하겠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진짜 제대로 믿으면 죄가 우리 안에서 자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포맷되지는 않겠지만서도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수많은 실수와 약점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의 조건은 이 땅의 윤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착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이 믿는 믿음에는 따르는 책임이 함께 하는 거죠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우리 행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더라도 아무리 실수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죄성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 특혜 누리니까 죄 지어도 된다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보며 아 내가 더 이상 이런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지 이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우리의 몸을 맡기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다시 복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다시 믿음의 사람답게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혜예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